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 여러분 법조기입니다 으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카메라를 켰냐면요 부턴 여기 장소 되게 익숙하죠 네 맞습니다 그 불닭볶음면 영상 에 나왔던 장소입니다 집주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으 으 으 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요 에요 4 인하 경씨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제가 여기로 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빠밤 쇼쇼 염색을 하려고 인하경 집에 왔습니다 제 친구 집에 왔는데 웬 갑자기 고등학생이 염색이냐 이 생각을 드실 수 있겠는데 어 저희가 학교의 애들 중의 염색 갈색 머리인 애들도 있기도 했고 염색도 갑자기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쿡쭉 같이 생겼기 때문에 염색을 하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되게 밝은 색깔이긴 한데 저희 검정모에다가 원래 저번에 검정색 염색을 덮었기 때문에 엔간아 그냥 갈색 브라운을 하면은 색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밝은 색깔로 샀습니다 만약에 이 염색을 하고 학교가서 걸린다면 다시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신거죠 네 이때까지 양아치였습니다 자 저희가 구매한 구매처는 올리브왕에서 샀는데 프레시라이트 바닐라 베이지 색상을 샀구요 원래 14,900원을 때 7,500원으로 샀습니다 이 친구는 방금 우리가 홈플러스 갔다와서 이 친구 갔다 사왔는데 이 친구는 6,900원 주고 미장센 제품을 샀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염색을 시작하도록 할건데 저는 버블 형식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날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브러쉬로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먼저 염색해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염색약을 제조할건데 어? 여기 통 안주냐? 응 믹스통 안주는데? 일단 해 종이인데? 이거 까면 되지 안되니라 그러면 뭐 안쓰는통 같은거 없어? 없는데 이것도 하자 괜찮아요 이 종이도 안다고? 이 통에는 일제에 이제 같이 들어있구요 이거는 애플 그럼 지금 박스 제조중이에요 네 이제 여기 야매로 만든 종이박스 안에다가 일제에 이제 구워서 꺾어주겠습니다 먼저 이제 톡 따서 아 야쓰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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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자꾸 아이 자꾸 많이 흔들어 아 근데 너 아는데 일부러 얘기가 안했냐? 응 자꾸 카메라 꺼봐요 아이씨 자 이렇게 나와서 쭈욱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 오늘은 오늘은 기생충 보는 날 니가 기생충 아니에요? 동쪽 보러 가네요? 자 뚜껑 닫아주고 아까 뚜껑을 닫아서 여기 잠깐 안되겠습니다 방향을 좀 바꾸지? 지금 양말만지 손으로 내 머리를 하겠다는 걸 이렇게 쉐킷쉐킷 everybody 쉐킷쉐킷 흔들어줍니다 네 아줌마 왜 이렇게 산만해요? 짐심해요 우리 가위바위바위보에서 진사랑 이거 이거 먹기야 또 안되면 지금 아예 뭐? 하하하하하 어느 정도 충분히 흔들어준 것 같으니까 그전에 머리 먼저 빗어줄게요 제가 어제 장만했거든요 팬큐엔젤 브러쉬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처음에 빗기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거 빗고 나면 진짜 머릿결이 추랑추랑 되서 9천 받은 거 아니죠? 어제 9,900원 좀 샀어 여러분들 인사 한번 먹어볼게 어우 쉣 F**k yeah Kiss me down Kiss me Kiss me all right 자 식혜핀으로 머리를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샥샤는 나눠줄게요 아 자 이렇게 빗고 줬으면 알았어 잘해볼게 어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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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만히 있으세요 앙그러면 걸리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노? 알았다고 밑에서부터 이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슈슈슈슈슈 밑에서부터 올려서 염색하겠습니다 만약에 망한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해바라기처럼 위에만 정수리만 염색된다거나 제가 저 해줄게요 바닐라 베이지 색 아니 제가 하던데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는데? 아뇨 제가 해드릴거에요 힘들다 살기 당신 아직 열홍밖에 안 사봤어요 옷에 좀 묻어도 돼요? 안돼요 그래서 염색해주기 힘드네요 여기서부터 이거 할래요? 아닙니다 네 손님 어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염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 아 아 잘 나왔죠? 응 아 아 아 아 동일 인물 자기 동일 인물 아 아 진짜 짜증난다 뭐라고요? 해바라기 되고 싶어요? 아하 맛있어 야 여기 다 묻으면 어떡하게 아니야 이거는 안 지워줘 그래? 확실하지? 응 당연하지 오상이한테 영상편지 한 번만 써볼까? 갑자기? 네 안 친하잖아 나? 내 한 번 여기 먼저 대본 짜볼게 오상아 그냥 짤려라 해볼게 벌써부터 눈물이 나온다 자 자 오상아 미친 깔아 오상아 안녕 나 왠지 오상아 미친 깔아 오상아 나 나 나경이야 나 나경이야 너는 지금쯤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겠지 우리가 예전에 같이 놀던 어릴 적 유치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다시 가까워질 순 없을까?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오상아 수고해 그럼 오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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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이거 진짜 따가워 오상아 내가 하게 자 이렇게 해서 여친구 오늘 염색 끝이 났고요 많이 근지러워요? 네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했으면 어떡해요? 안녕 이제 제 염색 할 차례입니다 먼저 피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저쪽 여기 보이시나? 여기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아직 씻기 전이라서 40분 동안 반칙을 해줘야 된대요 이거 비닐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많이 부스럭거릴 수도 있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피츠를 끊었으면 제가 염색 버린 옷을 미처 책임을 못해가지고 이거 입고 있다가 독서실 가야 돼가지고 옷에 묻으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비닐을 착용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걸쳤습니다 장갑을 껴주시고 아 요거 일제이제를 같이 섞어주시면 일본어로 돼있어서 이게 일제 여기에 이제 넣어서 요랑 같이 이걸 닫아가지고 쉽게 쉽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박스 안에는 일찌일찌 들어있고 헤어마스크 장갑 비닐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용설명서도 있고요 많이 하얘서 많이 오 이게 되게 붓다 암모니아 냄새는 어딜 가나 지지 않는다 이거 맛있어 자 흔들어줄게요 얘를 흔들어줄게요 흔들어줄게요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게 위아래로 많이 힘들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서 흔들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어? 뭐야? 썩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여기 박스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부분인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편하게 세워서 흐를 넘어질 걱정 없이 흐를 걱정 없이 이렇게 그냥 눌러서 짜서 하면 된대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장돼 잘 될 수 있을까? 짭니다 사랑스러워서 두피 정수재부터 시작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두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샴푸처럼 발라도 돼가지고 되게 편한 거 같아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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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원양견 절대 없쇼 맞아 빈약 혼자였지 검색하고 밥 먹고 저 친구는 오늘 기생충 보러 간다고 저는 혼자 슬프게 독서실 가서 공부만 해야겠습니다 진짜 공부하면 30분이 실제 최대인거야 넌 한 번 공부하면 몇 시간 가니? 23시간 23분이 아니고? 얘 구라 칠 걸 주라 쳐 얘 어딨어 사쿠라를 치니? 강이 내 앞에서 사쿠라를 쳐? 뭐 먹냐? 해보고 바로 보여드려 구독자님 한입 드려 어제 용기가 줬어요 용기 왜? 용기가 갑자기 가방에서 꺼내서 주던데 용기야 나는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주잖아 좋아해 주잖아 아껴 주잖아 내가 근데 어쩌면 어떻게 엄마같은 나를 배척하고 이딴 년한테 줄 수가 있어? 용기야 진짜 이게 버블 형식이 제일 편안해 여러분 그냥 혼자서 염색하실 때는 제 친구 했던 것처럼 브러쉬로 봐야 되는 거 말고 짜서 써야 되는 거 말고 저처럼 샴푸처럼 버블 형식으로 사세요 진짜 버블 형식이 엄청 편안해 이게 샴푸하듯이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래 놓고 선생님께 혼나면 검정색으로 덮어야 된다 근데 저희 단위 선생님이 제 유튜브 보시거든요 선생님 아시죠? 제가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단위 선생님 야 이나경 너 너 한말씀 올려 네 김승덕 선생님이요 선생님께 영상편지 한번 띄워보세요 나경이가 선생님 싫어한대요 나경이 자기야 이거 제대로 세워 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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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세스코 Penis 나경이 나경이 아이고? 얼굴에 다무었네? 그럴 때 물킬 수가 있잖아 어머 뭐야? 비글방울이야 갑자기? 샤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날 좋아한... 아 빨리 물어! 뭐 하자 여러분 샤랄랄랄랄랄랄랄 날 좋아한다고 짠 자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색 끝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색깔이 엄청 안 나는거죠 이게 넘기면은 갈색이 이렇게 돌거든요 이게 더 본거 없어 여기가 안됐어 여기가 이 친구는 그저처럼 무난 무난 잘 됐어요 어때요 만족.. 어 누구세요? 그저 무난하게 잘 된거 같죠? 어때요 만족스럽냐요? 어 밖에서 한번 봐보고 싶네요 오 뭐야? 되게 빨갛게 나오네 헉 너 되게 잘 나왔다 이따가 봐볼래 이제 한번 이렇게 찍어봐 야 근데 이거 너무 밝은거 아니야? 아 눈부셔 자 안녕 소감 한번 얘기해주시죠 염색하는데 머리가 많이 간지러운데 다들 버블 염색은 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발라주는 염색만 하세요 이렇게 돼요 밖에 나가서 사진 한번 자료 찍고 영상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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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